경주시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들이 오늘 등록을 마쳤는데요.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백은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인 점을 앞세워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경주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주가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정보여례 중앙에 활동을 해서 경주가 정말 우뚝 서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준하경 후보는 폭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된 서민 경제를 챙기겠다며 DK 대표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선경희 후보는 문화유산과 디지털 신기술을 연계해 경주를 스마트 역사문화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데 추력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체감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대한외국당 최길갈 후보는 박쟁이 대통령이 경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큰 꿈을 개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경주시장 선거에서 24.4%의 득표율을 보인 무소속 박병원 후보는 오랫동안 경주의 구석구석을 공부했다며 권역별 개발 공약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무소속 최양식 후보는 앞선 두 차례 임기 동안은 역사문화 도시의 위상 강화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지역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경주시장 선거는 보수권 후보의 분열과 함께 후보가 난립하고 여당의 지지도 상승 등으로 혼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